들을래? 여기서 그냥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? 여보... 나 몰라 왜요? 첫 작품이네 한번 잘해봐 두 분이 처음에 서로 어떻게 알게 됐어요? 얘랑 나랑 같이 수업을 하나 들었었는데요 뭐였더라? 건축? 건축과 뭐였지? 너도 말 놔 제가 못나요 놀으니까 갑자기 막 놀아오면 제가 못나요 자, 이거 계약금 그때 네가 지어줘 공짜로 알았지? 너 옛날에 약속했었잖아 나 집 지어준다고 기억 안 나? 약속 첫사랑이 원래 잘 안되라고 첫사랑이지 잘되면 첫사랑이니 마지막사랑이지 왜 날 찾아온거야? 궁금해서 지금 어떤지 저렇게 떠나는 궁금해서 무슨 이 얼만큼 의미가 될 순 있는지 많은 날이 지나도 hottest사랑이니 계속 감사합니다.